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을 하는 자, 이자들을 사업체를 하는데요. 이 사업체를 보면 바로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국가지자체, 한국도동사, 지방사 그리고 3번 등록한 사업자, 이자를 약자로 등록사업체를 합니다. 이 등록사업자는 민간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 1번, 2번은 공공사업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주택법상 사업주체라는 것은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시켜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자들, 대의를 조사하는 자들을 사업체를 한다는 것 참고하시고 제2항을 볼까요? 우리 민간인이 주택법상 사업주체로 등장하려면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이 등록기간은 누구냐? 바로 국장이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마쳐야 이 주택법상 이런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자가 1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단독택 있지 않습니까? 이 단독택은 몇 호 이상 건설해서 나갈 때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국장한테 해야 되는가? 바로 단독택은 20호입니다. 20호 이상 1년 동안 건설해 나가고 싶다. 이 공농택도 역시 1년 동안 20세 이상 이렇게 건설하고 싶다. 이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의를 1년 동안 1만 정도 이상 조성하고 싶다. 이럴 때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다만 이 도시형 생활택.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형 생활택은 30세대가 그 기준이 돼요. 3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자 그거 다시 한 번 단독택은 원칙 20호 공농택 20세대 그리고 대지 1만 그런데 도시형 생활택은 몇 세대 이상인가? 30세대 이상 이 정도는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바로 박스 안에 있는 6명은 이런 주택법상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사업자 등록을 국장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요. 왼쪽 페이지부터 읽고 가야 되는데 다음 각 사업주택은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록하지 아니한다 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등록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를 지어버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아니하고 주택건설과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니한다 그 말을 지어버리고 아니하고 그래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하지 않고 주택법상 이런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오른쪽에 6명을 꼭 아셔야 됩니다. 6명은 바로 비등록사업체가 되는 겁니다. 국지공 국가하고 지방자찬체하고 한국전사 지방사 국지공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익법인 그다음에 아까 이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하고 이렇게 지역 직장 주택자업이 공동사업을 하면 이 주택자업은 공동사업체로 간주되어서 별도로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다는 것.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때 고용자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관계로 공동사업체가 되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면 어디다 오냐. 바로 557패에 나올 것입니다. 557패에 보면 공동사업주체나 했죠. 1번 토지소유자. 이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바로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했다면 공동사업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 이 번호 건너대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이 1번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을 말합니다.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고 만약 했다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체를 공동사업체로 본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넘어가시면 박스 속에 들어가 보세요. 박스 속에 들어가셔서 2번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서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지역 주택조합하고 직장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일 때는 얼마의 소유권만 확보되냐 95%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해도 공동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받아 자신을 기축사위로 사업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그 주택조합에 저번에 입힌 소유가 있으면 소유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시행하는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이 되겠는데 그 조합과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은 가입할 수 있는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에 해당자에게 대응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냐? 저기 니은 하나 봐두세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이자에게도 지역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가입할선 등의 업무를 대응케 할 수 있다는 것. 조합원 가입할선 업무를 대응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도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결산할 때 조합원 가입할선을 해서 중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건 의문적입니다. 하야한다가 중개예요. 양자가 만약 공동을 했다면 양자를 공동사업체로 본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559조 주택조합이 나오는데 이 주택조합에서 꼭 함재가 출제되므로 이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조합 하면 먼저 2번부터 보면 돼요. 1번은 볼 필요 없고 2번 주택조합의 종류 3개가 있다. 명칭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덩이 있다. 이렇게 명칭을 받으시고 여기는 재건축 주택조합 안 들어갑니다. 임대주택조합도 아닌 겁니다. 세 가지 이름을 정확히 아실 것. 지역, 직장, 리모덩. 이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9개 지역이 편지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때 지역 3가지 지역을 하나 보는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충남, 세종도 하나, 충북은 하나, 강주하고 전남 하나, 그리고 전라북도 하나, 대구하고 경상북도 하나, 부산, 울산, 경상남도 하나, 강원도 하나, 제주특별자도 하나 해서 9가지 지역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법을 좀 잘 받으시고 직장주택조합 보면 같은 대학 근로자와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리모덩 주택조합 특히 단독택이 아니라 공동택 소주자, 그다지 뽑지 않고 리모당에서 설립한 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택조합은 좀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밑에 보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럴 때에는 많은 수의 주성은 주택을 그때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그 주택을 만약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에서 고장한테 인가받는다 이렇게. 이때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부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80분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내야 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변경인가 해산인가 받아야 된다. 이것도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 하고도 설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서 보면 설립신고만 하고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2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직장만 가능합니다. 직장주택자부 설립할 때는 신고만 안 되는 것. 그리고 시장석구청에서 설립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 해산하라고 또 변경신고 해산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로 올라가서 보면 제일로 첫째 줄 공동택을 리모덽하게 하여 리모덽 주택자부 설립한다. 공동택을 리모덽하게 해서 리모덽 주택자부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 구문에 따른 구분소자와 밑에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전부해서 관할 시장석구청에서 설립인 거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얼마의 결의증서가 필요하냐. 1번 주택단지 전체가 10동인데 10동으로 전체를 리모덽하고자 지금 조합만 된다. 그러면 그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자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는 각 3분의 이상 각 동은 구분소자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의 결의 결의에 있었던 거면 결의가 있어야 바로 리모덽 주택자와 설립인과 신청하면 인가됩니다. 그런데 2번은 1동이란 말이에요. 1동. 동자 앞에 1위 숨어 있거든. 1동만 리모덽하고자 그 동의 구분소자들이 조합만 된다. 그때는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되냐. 그 동의 구분소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모덽 주택자와 설립인과 신청하면 인가를 내줍니다. 이 결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결의 요건. 그다음에 가로 2번 볼까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와 설립인을 받기 위한 요건인데요. 먼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번 지역주택자와 설립, 변경, 해산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주택건설 대지를 관한 시장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인가권자는 시장수 구청장이라 이거죠. 주택건설 대지를 관한 그때 어떤 설립을 해야 되냐. 특히 박스 안에 H를 꼭 봐두세요. H.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설립을 해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을,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설립을 해야 돼요.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적용되냐. 지역하고 직장. 동가람처럼 박스에 지역, 직장. 지역하고 직장만 적용되지 리모덴 주택자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리모덴 주택자분은 땅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택 소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덴하고자 만드니까 리모덴 주택자분을 개수하니까 대지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역하고 직장만 바로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1-2번 봐보세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분의 총회의 필수 의결사항과 직접 출석사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합 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 조합은 얼마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가? 원칙은 조합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중요해요.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하나. 그리고 박사 안에 있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 조합 규약을 변개한다 하나. 그리고 바로 이 자금의 차입, 그 방법, 이자율, 상암물, 이걸 결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5번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려고 한다. 이때 이 정도 좀 봐주세요. 이런 인권을 처리하고자 바로 이 총회를 개최할 때는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동그란 2번 조합 원수가 있죠.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 원수는 얼마야 된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빼놓고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 가로 건너떼서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수해야 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만약 천세대다 그러면 최소한도 5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때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때 이 조합원수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말도 좀 읽어둘 필요가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사업계에서 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한다. 그리고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죄 된다 이 계층에 분양을 하게 될 세대수를 기준해서 분양을 하게 될 세대수가 천세대면 천세대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라. 분양주택이 천세대, 임대택이 200세대, 그래서 1200세대의 단지를 조사한다. 그럴 때는 바로 200명 뺀다 이 말이죠. 200세대는 뺍니다. 그래서 천세 분양 세대수를 기준해서 그 세대수 대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는 분양을 하게 될 세대수입니다. 임대주택용은 아니다. 받으시고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20명 이상 모집해야 되고요. 그런데 리모덴 주택자본 조합원 수의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동태구 소자들이 15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15명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요. 리모덴 주택자본. 그래서 리모덴 주택자본 꼭 20명 이상 모집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2번 리모덴 주택자본 가지고 1. 리모덴 주택자본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를 받으느냐는 조합설민가 신청서 했다.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그 해당 주택 소재를 관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5명을 줄까 봐요. 이 5명을 주택법에서는 약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주택법에서만. 그래서 주택법을 공부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면 이 5명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도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박스 안에서 니은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결의증명서를 내야 돼요. 결의증명서. 아까 했습니다. A하고 B. 이것은 무슨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했다. 내는가? 리모덴 주택자. 그렇습니다. 리모덴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내는 것이고 지역하고 직장에 해당 사안입니다. A, B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또 어떤 걸 체크하냐면 리을, 해당 주택이, 즉 해당 공동택이죠. 공동택의 사용금사일, 또 임시의 사용승일, 사용승일, 이런 날로부터 대순인 리모덴 할 때는 몇 년이 경과됐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되냐? 10년. 증축일 리모덴 할 때는 15년. 아까 했죠. 경관수가 찼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야 돼요. 다만 15년 이상 20만 원의 연수 중 시도조류로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가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무슨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때만 첨부해서 되는가?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만 필요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했다. 즉 지금 리모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자 A단지에서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가고자 바로 결의 증명서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한테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가버렸네요.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보느냐 동의하지 않는 걸 보느냐 그 동의 효력도 이전서 인정돼서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하느라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면 쭉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보면 4번이 나올 거예요. 주택조합의 조합은 자격권. 이것은 좀 중요한 파트죠.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4번을 한다. 다만 조합은 사망으로 그것도 체크. 조합은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조합은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이유 불문하고 조합이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즉 아버지가 조합원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어떤 요건을 따지 않고 무조건 조합원을 인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써놨죠. 조합은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조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권은 다음에 가로 1, 2억 원을 모두 갖춘 자인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묶어버리세요. 가로 1번과 2번. 2번을 먼저 보면 동일한 측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일 것. 이게 첫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오늘부터 소급해서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역주민이었네요. 6개월. 잘 안 나요? 6개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 6개월 이상 살아왔던 그 지역주민인데 주택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85점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주인 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보면 무주택자이거나 85점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이면 지역주택자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주약서는 85점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85점트 수치 꼭 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셔서 보면 564페이지 564페 보면 가로 2번이 나와 있죠.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 자격권 해가지고 가로 1번 2번 이것도 동시효권이니까 묶어서 먼저 같은 2번을 보면 같은 지역의 동일한 직장에 근무한 자일 것. 그런데 국가공무원이다 지자체 공무원이다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근로자다. 이런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 것. 그 다음에 1번 주택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 85점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 결산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가 또 중요해요.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은 두 가지 경고수가 있어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바로 직장 주택을 결산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관할 시장소청자한테 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해서 인가받아야 조합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직장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여서 무주택자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85점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도 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직장 주택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하고 설립하느냐. 설립신고하고 설립합니다. 그때 설립신고하고 그 직장 주택점을 설립할 때는 누가 조합원 될 수 있냐. 아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세대원만 공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에 근거하여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 있지 유주택자는 절대 그 경우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십시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허용된다. 3번 보겠습니다. 리모덴 주택자의 조합원 자격권이 나왔죠. 리모덴 주택자의 조합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오른쪽 보면 공동택 소유자. 오른쪽 박스 안에 보면 당연하죠. 지금 그 공동 이게 공동택이다. 여기서 지금 리모덴 하려고 리모덴 주택자의 조합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공동 소유자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단지에 아파트 단지에 복리수는 유치원 건물, 상가 건물 이런 것들 다 걸린 상하수로서 바로 복리수는 복리수까지 함께 리모덴을 하겠다고 리모덴 주택자의 조합원을 만들었다면 복리수의 소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보시고. 다시 엔트로 가보세요. 이 경우 해당 공동택이라든가 복리수 소유권이 수인호 공유 소유했다. 그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접을 한다. 지금 101동 101호 집인데 A5 형제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공유주문은 5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에서 지금 리모덴 주택자의 조합원을 결산해서 운영하는데요. 그때 조합원 주의를 인정할 때 5명이나 다 안 주고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에만 조합원 주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도 좀 봐도 싶다 했어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상 질병치료차, 유학, 결혼 등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원 자격을 일시로 상실했다. 상실했다. 그런 경우는 시장수 구청장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해 줍니다.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이뤘다. 아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이 처벌되려면 세대주 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근무상, 질병치료차, 유학, 결혼 때문에 바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유에 대하여 시장수 구청장이 인정했다면 조합원 자격은 계속 있는 걸로 간주해 줍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6번.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방법. 어떻게 조합원을 모집하냐. 1번.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는 내용을 변경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바로 가날 시장수 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미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2번. 지역 주택자, 직장 주택자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이 사망했다.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다. 탈퇴했다. 그래서 결혼을 충원해야겠다. 아까 주택건설, 애정세에 대해서 50회 이상 모집을 하고 있기에 수가 부족하다.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다시 모집합니다라고 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조합 모집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거기 결혼을 충원한다. 그렇다고 줄 거예요. 공개 모집 이후 결혼, 충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했다. 결혼, 충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그때는 다시 재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지 않고 이때는 공개 모집 방법을 할 필요 없이 산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것 중에 산착순 방법이지 공개 모집 방법으로 그렇게 나오면 들겠어요. 공개 모집 방법 아니라 산착순 방법. 그래서 바로 먼저 와서 동호수 찍고 간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시고 566페이지 조합원 모집 시기와 모집 방법, 모집 절차가 있죠. 1, 2, 가로 3모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조합원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가셔서 볼 거 없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오른쪽 진짜 쭉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건 참고로만 보시고 안 봐도 되겠고 568페이지, 568페이지 보면 7번이 나옵니다. 7번을 보시면 지역,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호, 교체, 신규가의, 이 파트는 좀 몇 개 중요한 게 있으니까. 가로 1번, 지역, 주택조합하고 직장, 주택조합,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딱 포인트 잡고 두 가지 조합은 조합설 임가를 받았다. 조합설 임가만 받으면 여기는 등기 없이 조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주택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설립임가를 받으면 바로 조합은 성립됩니다. 이렇게 조합설 임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규제가 있느냐? 설립임가를 받은 후부터. 설립임가를 받은 후부터는 조합원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고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의 경우는 예주로 허용됩니다. 어떤 거냐? 2번, 3번이죠. 2번, 3번의 경우는 허용된다. 2번이면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아까 주택건설 예정세대가 1000세대다. 그러면 1000세대 50회 이상 조합원 모집이라고 했죠. 500회 이상. 그래, 1000세대를 건설하게 될 때 그 10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구청장 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았다. 그런 경우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도 있다. 승인 받으면.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 인과 신청은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 사업계 승인 신청일까지. 이 조합이 조합 승인과 받으면 상립됩니다. 주택자원은 그래요. 그날부터 몇 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냐? 2년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추가 모집에 관한 조합 변경 인과 신청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추가 모집 승인하고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 인과 신청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을 충원 시에도 가능한데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조합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거기 체크해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로 건너뛰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N은 셋째 줄 N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전부의 소유권 가로 건너뛰다.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전부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를 말하는데 소유권의 입주로 선된 지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병행된 곳. 이때도 충원이 가능해요.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이겁니다. 이 지역주택자업, 직장주택자업을 결성했습니다. 조합서를 인가받으면 조합원 선정되고 조합원 지가 확정돼요. 그리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2년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만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낸 이유라면 그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증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가 있었다, 양도가 있었다 그때 변경되면 변경된 자를 조합원은 인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또 판결로 그 지위가 변경됐다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장소가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장소로 지정됐다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50% 이상을 모집하라고 했으니까 충원차 더 추가로 모집해도 된다는 것 조합서를 인가받고 나서 4번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시해서 충원시킬 필요가 있다. 그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 속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에서 50% 미만 밖에 안 됐다 그러면 50% 이상을 모집하라고 했으니까 더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은 중요한데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된가 예당초 조합설비인가 신청일이 있었을 건데 그날 이게 중요해. 해당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냅니다. 다만 조합원 사망으로 그 주의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잘 나오는데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기억으로 전해받더라 조합의 탈퇴사를 알리고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퇴한 조합원 특히 잘못해서 제명된 조합원 이자도 포함해서 조합기억으로 전해받더라 자기가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조합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없다면 틀리고 있다. 특히 잘못해서 그만둔 사람 제명된 조합원도 귀하급으로 전해받더라 자기가 부담했던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 시험에 두 번 출제됐으니까 잘 받으십시오. 넘어가셔서 가로 1번 봅시다. 1번 보면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아까 했는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에 사업계획성을 신청하도 2년 다만 3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사업계획성 대상이 아닌 리모댕은 리모댕 하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리모댕 하가. 그런데 리모댕 공사과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 3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하면 사업계획성을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성을 받아야 할 경우는 역시 2년에 신청하면 되고 30세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사업계획성 대상이 아닌 리모댕은 리모댕 하가를 역시 조합설 리모댕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2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무상입니다. 그다음에 2번도 좀 봐두셔야 돼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시를 주택건설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경매,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시는 외외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로 3번도 좀 봐두셔야 되겠어요.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향해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 우송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설립신고 대상인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이 주택보선 사업체가 굼택을 건설 공급할 때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송 공급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 그다음에 가로 4번은 꼭 읽어두시고 아까 했으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셔서 572페이지 3번도 꼭 읽어두십시오.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응한 자는 바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거짓 과장방부로 조합 가입을 알선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규칙 사유로 조합, 조합원에게 손에 입힌 경우에는 손에 배상 책임이 있다. 이 정도는 가볍게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가로 2번 주택조합 임원 뽑을 때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가 있죠. 바로 빡산인자들은 이 지역 직장, 지역 리모델링 주택조합 임원 선할 때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된 후 이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임, 퇴임 체리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들리고 상실하지 않는다. 그대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자들이 이렇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가? 미피, 피하고 파하고 금하고 금.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거유예를 받고 선거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 다른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 자격 정리된 사람. 그리고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은 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 2번. 이 시장구석구청장의 설립인과권자인데 조합. 이 주택조합이라든가 조합의 구성원이 뭔가 위반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바로 주택조합의 설립인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어떤 거냐. 이 조합원들이 또 조합 측에서 거짓 부정으로 애당 조합 설립할 때 설립인과를 받아왔다. 또 이 주택법에서 여러 가지 행정청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 그럴 때는 설립인과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이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575페이지 사업객 승인 대상. 이 주택법상 사업객 승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박스 제목에다가요. 사업객 승인 대상 그 제목에다가 줄 것이고 박스로 화살표. 박스 보면 여기요. 30포 이상 단독택은 그다 줄 것이고 공동택은 30세 이상. 제일 마지막 줄. 대지 조성사분 1만 총 대상.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 그걸 묶어가지고 제목 사업객 승인 대상 이렇게. 제목 위에다가 주택법상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다. 주택법상 사업객 승인 대상 이것이다. 이렇게. 30포 30세대. 그다음에 대지는 1만. 그런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보면 이 단독택 중 한옥이라는 거. 한옥은 외적으로 50포 이상부터가 사업객 승인 대상이에요. 50포 이상. 거기다 체크. 박스 안에 들어가면 가나의 경우에는 50포란다 그 말이거든요. 가나는 나눠 놓고 한옥만 체크해. 한옥은 몇 호 이상부터 사업객 승인 대상인가 50포. 이 정도만 시험권으로 딱 봐주십시오. 그게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제목 사업객 승인 대상에 가지고요. 다음에 허수 3대 이상의 주택권 사업과 다음 규모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사업객 승인 신청서 했다가 주택과 그 부대에서 봉지로 배치도 대지 조성공사의 설계도서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객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업객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76페이지 보면 사업객 승인권자 나옵니다. 2번. 사업객 승인권자는 누군가. 가로 1번, 2번, 3번이 그것이죠. 가로 1번, 2번, 3번. 특히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이 사업객 승인권자, 사업객 승인권자에게 여기 사업객 승인권자를 보면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돼가지고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금으로서는. 어떨 때 그러냐. 여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자가 국국일 때요. 기억할 때요. 봐보세요. 국가할 때 국,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요동사 지방사, 지자체는 나눠고요. 이거 두 명 꼭 암겨야 돼. 국가하고 한국토요동사가 사업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사업장이 전국도 어느 장소가 됐든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객 승인권자에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했냐. 이 국토교통부장에 딱 지정고시한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자기한테 승인받아서 사업하도록 지정고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에 나오죠. 3번하고 2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객 승인권자인 경우는 1. 국가하고 한국토요동사 도시가 사업을 할 때 2. 330만 중대 이상의 규모로 택지발사업, 도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그 다음에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권 사업을 시행할 때 3. 수도권 광역지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자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그 다음에 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권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게 키폰트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4번도 꼭 봐두셔야 돼요. 이 국지공, 국가지자체, 한국토요동사, 지방사, 이네디 단독, 이네디 공동으로 총 지분 50% 초과여 출제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다. 그럴 때도 가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일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다섯 가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데 나머지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지면적이 있다. 또 대지조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이 있다. 그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따라서 바로 지자체자한테 사업객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승인권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무조건 특별시한테 갑니다. 이상이든 미만이든. 구청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에서 무조건 특별시장이 승인권자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 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바로 특별시한테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공사 진행했고 공사 끝난 후 사용검사를 받게 될 때는 사용검사는 구청장이 다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사용검사는 구청장. 사업객 승인은 무조건 특별시장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객 승인을 내렸던 서울특별장이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25명 자체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한테 서류를 다 보내게 돼 있었으면 구청장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체 공사 다 끝난 후 자기한테 사용검사를 실어서 받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대 광시입니다. 울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 6가지 광역시에서도요 광역시장이 무조건 승인권자다 광역시장이 승인권자인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검사 내줄 수 있도록 그 서류를 승인고시하고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검사는 구청장한테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광역시장의 군에서는 군수가 사용검사권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세종특별자시 세종특별자시장에서는 이 특별자시장이 승인도 자기가 내주고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도 자기가 다 내줘요. 제주도도 똑같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는 이 기초자치안청이 없으니까 여기 두 간대는 이 광역자치안청이 바로 승인과 검사, 사용검사 다 내줘요. 5절까지는 이 광역수 след은 이 광역수 흡 Mau다 synthes dış. 진상특별자식은 및 사진을 깓 FRU. 진상특별자시장의 빌 소흡을 부agen 해주. 2절까지는 그 광역수 흡 chance가 sheerárea. 그래서 이 도에서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승인과 검사, 사용검사를 다 내주고요 인구 50만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이 시장군수는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이 사업규모가 1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이 시와 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도우사한테 가야 돼요 도우사한테 10만 정도 이상은 10만 정도 이상 사업이다 그때는 도우사한테 가서 승인받고 승인 내줬던 이 도우사가 각각 시장군수한테 그 서류를 보내면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검사를 내줘요 사용검사 그런데 그 사업의 규모가 10만 정도 미만이다 10만 정도 미만이다 그러면 그냥 이 시장군수가 승인과 검사를 다 내주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1번과 2번이에요 가로 1번과 2번을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읽어두시고